안녕하세요. 앞서서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재난의 종류와 행동 여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재난 상황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건강 문제들이 생기십니다. 특히나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법, 예방법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좀 사례를 좀 들어서 그럼 어떤 것들이 이런 수해 지역이나 이런 재난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된다 그러면 크게는 이제 이재민 분들과 또 이런 수해 복구 인력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는 건강 문제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집에 뭐 예를 들면 급하게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집에 뭐 당뇨 고야람 약이 있거나 뭐 이식을 하시고 뭐 면역 억지제를 드시고 있거나 급하게 좀 급성 항생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기존의 건강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혹시나 이제 대피소나 이런 임시 거주실에 계신 분들께 잘 이렇게 배려해드리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수해를 입게 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노출된 물들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이제 뭐 동물의 분류나 공장 폐수나 여러 가지 이제 하수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병원체들도 많고 유독 물질들도 많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재민 분들이 이제 임시 생활 거처로 옮기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거기서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그런 위험 요소에 계속 노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게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수해복구나 이런 분들을 하시러 가시는 분들 역시도 거기에서 그런 주변의 열악한 환경들과 위험한 환경들이 노출되면서 상처가 나거나 그런 감염병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 분야인 그런 감염병 특히 이제 이러한 수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식중독과 식품맥의 감염병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그 이런 그 수인성 감염병이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감염을 전공했지만 감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그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익숙해지셨겠지만 거리두기입니다. 아 거리두는 거. 그래서 그 지금 뭐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경우에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오염원과 내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흡기 감염병의 감염원 오염 감염원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가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격리라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분들 일반 분들이랑 이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 거리두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손 씻기를 통해서 내 손에 있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밖에 날아다니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설령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가 있으면 그걸로 막아내고 삼중 방어벽을 만들어내는 게 개인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이제 수인성 감염병은 조금 다르거든요. 오염원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과 음식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과 음식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위험 지역에서 가끔적이면 빠져나오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수혜 복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개인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개인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손 씻기입니다. 혹시 그 최 반장님 손 씻기 혹시 뭐 평소에 어떻게... 제가 개인적 거리두기에 취약한 걸 어떻게 아시는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바로 콕 찝으셨어요. 아니면 제가 손 한 30초 이상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는 한 10초 정도는 씻어요. 비누도 좀 하고... 조금 늦으셨을 것 같긴 한데... 손 씻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모든 감염병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냥 손 씻으라고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쓰시거든요. 비누 묻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가능하면 비누를 사용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런 손 씻기를 제대로 하기 위한 6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단계까지 있어요? 여기 이제 화면에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요. 결국은 뭐냐면 오래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짐없이 씻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씻기 위한 6단계를 보여드릴 건데 맨 처음에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씻습니다. 그러면 내 손바닥이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손등을 씻습니다. 이렇게? 양쪽 손등을 씻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공간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손가락 사이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깍지를 낍니다. 그래서 손가락 깍지를 껴가지고 씻어주시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또 어디가 빠졌을까 보면 이게 손가락 사이사이들이 잘 안 씻고 있거든요. 이렇게 깍지를 껴가지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잘 안 씻어지는 부분들이 엄지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엄지는 또 따로 씻어주면 돼요. 이게 5단계. 아니, 쌤 진짜 이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5단계까지 마시면 다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데가 빠졌습니다. 사실 손 안에서 어찌 보면 균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는 데가 손톱 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손톱 밑까지. 아, 뾰족하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거 6단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 물과 음식에 이제 오염물질과 감염체가 있지만 결국은 내 손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손 씻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당연하게 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수해 지역에서 물 당연히 사서 생수를 드시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끓여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음식 같은 경우도 익혀 드시는 게 맞고 잘 냉장시켜서 드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장염을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나와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매개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파리. 오염 지역에서 앉았다가 내 밥 위에도 올려놓고 오염처를 옮겨놓고 갑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예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음식물들이 외부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갖다 100%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무슨 장염 증상이 생겼거나 설사가 나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이제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민 분들은 지금 워낙 상황이 열악한 상태시잖아요. 그래서 수인성 매개 감염병도 지금 위험하지만 다른 질환들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감염병들, 물과 음식이 제일 위험한데요. 사실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겪게 되시는 게 이렇게 수해 복구하시다가 많이들 다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피부가 상처가 나게 되면 당연히 피부 감염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 중에서 랩토스피라나 파상품같이 좀 위험한 감염병도 이제 옮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생활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에 이런 피부 충분히 피부를 보호하시는 보호구와 장갑, 장화를 잘 착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눈병이 상당히 잘 생깁니다. 유행성 눈병이 이제 수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 오염원이 내 눈으로 가서 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손 씻기로 예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피부에 그런 평소에 닿지 않던 유동물질, 이상한 물질들이 닿기 때문에 피부병도 잘 생기고 피부 알레르기도 잘 생깁니다. 이 역시도 피부를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런 수해 지역에 가게 되면 이게 지금 물이 여기저기 작은 웅덩이들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웅덩이에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들이 굉장히 잘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해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라리아도 그렇고 모기 매개 질환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기에 대한 그런 대비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거는 단순히 피부를 잘 가려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그런 모기기피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해 지역에서 이제 수해를 겪고 나신 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적 거리 두기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위험 지역에서 좀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손 씻기에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물과 음식 정말로 잘 그렇게 가려서 드시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100% 예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병원에 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친척 어르신이 이번 수해 피해로 임시 대표소에 지금 게시돼요. 그런데 충격이 크신가 봐요. 껌짝도 안 하고 지금 거기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수해를 겪고 나게 되면 건강도 건강, 신체적 건강도 문제지만 마음 건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응급 상황들 또 이런 것들이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마음 안심 버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나 보건소 등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수해에 대비해서 약을 특별히 평소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막상 수해를 갑자기 당하게 되면 약을 챙겨오시기가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너무 무리하게 약을 챙기시려고 지체하시기보다는 이런 임시생활시설에 가게 되셨을 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급하게 약을 처방받으셔야 될 분들을 사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한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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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